세계역사 이 책은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책인데 한국인이 이렇게 세계역사책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계사책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라는 그런 소위 카메라 앵글 중심으로서 본 세계역사책이고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을 해부한 이 도둑놈들 4권 그리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5권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도에 제가 다 완간한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둑놈들실이죠.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이 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이 선간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듣다가 이제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더라도 방송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다 컨텐츠를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총정리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송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기선거 이 사기선거는 그동안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상황을 여러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게 이제 선거 절차입니다.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한 3주 전에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되고 우리나라는 대개 한 4200만 정도가 됩니다. 이 선거인 수가 확정되고 그다음 사전투표위가 이틀간 실시가 되고 4박 5일간 지역선관위에 사전투표함 행랑식 사전투표함 뭐 행랑식은 뭐죠?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들 입을 아가리를 딱 벌리고 여러분들 투표지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냥 천으로 된 그런 투표함을 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봉인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 이제 지역선관위에 4박 5일간 보관되고 물론 선관위는 투표함이 보관되는 그 장소에 다 cctv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봉인지가 의미가 없고 투표함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집어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천으로 된 사전투표함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함을 개표일 날 옮기고 그리고 개항을 하고 전자투표기를 돌리고 그다음에 개수기를 여러분 검수한 다음에 수검표를 하는데 이제 이번 12월 27일 날 선관위가 낸 개선안에는 8번과 7번을 바꿔 가지고 손수검표를 먼저 하기 때문에 완전수검표 수계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사기인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수계표를 하니까 이번 선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관위가 왜 하겠습니까 다른 데가 꿀리는 데가 많으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표 상황표를 9번 작성하고 개표 상황표를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하게 되면 그 후보의 득표수가 보조서버 관악이나 가천에 있는 보조서버에 입력이 되고 보조서버와 메인서버가 여러분들 있을 것이고 그거와 동시에 방송 송출과 선관위 홈페이지 업로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서 가장 많이 조작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가설들은 많이 나와 있죠. 아마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11번 12번 6번에서 많이 손을 댈 거다. 본격적으로 조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집계 조작 이전에 이미 2번하고 3번에서 대부분 다 조작이 완결된 상태로 개표 상황표도 뻥튀기가 되고 개표 상황표에 사전투표용지 교부수도 다 뻥튀기 된 숫자고 그러니까 이미 2번 3번에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5번 개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조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의 개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거나 수검표를 하거나 개수기를 돌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비원회가 9번 선거를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해왔다는 것은 그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도독놈 집단인 겁니다. 그거는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도독질을 했는지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름 규명하게 해서 노력하지만 도독질이 일어났다는 것 그 도독질의 주범이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라는 것 그리고 그 도독질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란 것 그리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도지사 선거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기초위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다 조작을 해왔다는 것이 그거는 그냥 불변의 사실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선관이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뻔뻔히 얼굴을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나라인 겁니다.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범죄를 대통령께서 다 뭉갠 겁니다. 입을 그냥 굳게 다물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굳게 다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뭡니까 철면피처럼 그냥 깔아뭉긴 겁니다. 새파랗게 젊은처럼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철판처럼 입을 다문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눈으로 보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선거에 관한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을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몇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작하거든요. 이거를 어디서 조작한 건 확실치 않고 유력한 가슬리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해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주기 때문에 항상 차이값이 플러스지 않습니까 국민의히보는 항상 마이너스고 이게 여러분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에 필수적인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를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홉 번 재미를 봤으니까 오는 4월 10일 날 총선을 하면 열 번 정도 여러분 재미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목숨을 끊어놓겠죠 숨통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숨통을 끊을 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업에 제이아 h님도 도움을 주셨고 제이아 전문가도 도움 주셨고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지만 최근에 제이아 h님께서 여러분들 이 전수조사한 거 3구 대통령 선거 전국 3510개 은면동을 분석한 자료는 시각적으로 거의 압권입니다. 전국의 3510개 은면동을 분석해 가지고 3510개가 여러분 수평적으로 다 여러분들 뭡니까 수평축에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동고리가 쫙 배치가 되고 위가 차익값 관내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에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후보별 득표수를 국민들을 기망해 가지고 발표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진짜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를 세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하단에 국민의힘 후보의 이런 표를 읍면동 받아 훔쳐 가지고 더해 줬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고결한 분석결과 한 겁니다. 3510개 읍면동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전산조작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이룬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내란죄를 범한 겁니다. 권력자 선출직 권력자를 여러분들 선출한 과정을 모두 다 조작해 온 것을 이 여러분들 그래프 하나가 다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 기준으로 240만 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한께서 120만 표를 훔치고 훔친 만큼 이재명호와 함께 120만 표를 더해 준 240만 표입니다. 262만 표의 득표수 격차가 난 것을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 24만 70표 차인가로 줄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조작을 읍면동마다 어떻게 훔쳤는지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조작값을 구하고 이런 것은 좀 기술적이지만 누구든지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제야 h님이 제공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숨통을 끊어놓은 겁니다. 너희들이 도둑놈들이지 너희들이 사기꾼들이지 너희들이 야바위꾼들이지 너희들이 내란범들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숫자에 대해서 로비한 적이 없습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 3510개의 읍면동을 합치게 되면 더블당은 차익값이 플러스 7.03 그다음에 국힘당은 마이너스 6.1 정의당의 심상정치는 마이너스 1.03입니다. 그러면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을 합친 것이 마이너스 7.03입니다. 좌우대칭인 거죠. 도둑질한 것만큼 더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국힘의 윤 후보한테서 평균적으로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6.01%를 훔치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한테서 1.03%를 훔쳐가지고 그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약 14%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마이너스 22.74 플러스 23.36이니까 대략 47%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플러스 23.36 심상정하고 윤 후보가 빼앗긴 마이너스 23.36을 더하게 되면 대략 25% 아니면 47%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100장당 47장을 훔쳐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준 데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인 겁니다.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좀 너무 여러분들 그거 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잘라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국의 3510개의 은면동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경기 중부까지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참 사악한 짓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거는 북한 해킹도 아니고 국정원은 선관위 입장을 봐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해킹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관리비원의 내부자 소행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는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죠.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데이터의 발표 주체가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인 겁니다. 이 데이터의 생산 주체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인 겁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할 당시 책임자가 선거관리비원회의 사무총장인 김세안입니다. 상위 책임자가 노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3510개의 전국 선거구에서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상하대칭인 겁니다. 훔친 만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변수 조작값을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보정값. 이근영 이야기란 보정값을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 보정값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익은 겁니다. 이 값을 입력해 가지고 윤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훔친 비중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전국 평균대로 15%의 조작값이 입력이 됐으면 이재명이 2900표 차이로 이긴 선거였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전국 평균하고 너무 동떨어진 조작값이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 각각 5%가 들어갔기 때문에 윤 후보가 이긴 겁니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경상북도는 윤 후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가 62만 표 정도가 몰표가 쏟아진 겁니다. 거기서 2만 표도 안 되게 작은 표를 훔친 겁니다.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윤 대통령이 자력으로 되신 건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자료인 겁니다. 아니면 전산 조작하는 친구가 여러분들 너무나 졸음이 와 가지고 잠시 자는 사이에 15%로 5%로 그렇게 오타를 쳤는지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대한민국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냐 문제는 조갑제나 전규제 씨와 같은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조작된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조작값을 얼마를 사용했는지 어느 선거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표를 훔쳤는지까지 모든 게 다 까발개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종 결론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득표소를 조작해왔다는 겁니다. 9번 그리고 9번을 해왔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두 달 후에 있는 4월 10일 총선에서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사전특표 득표소를 조작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가 미래를 전망하지 않습니까 9번 부정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10번째도 4기선거를 치룰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기선거의 주역은 노태학과 김용민이 될 거다. 그 전 선거는 박찬진과 노태학이었고 지방선거 그 전 선거인 대통령 선거는 김세안과 여러분들 노정이었고 그 전 선거는 조해주와 권순일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확률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데서 차익값이 거의 대부분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음주당은 차익값이 플러스고 국민의힘이 마이너스는 3510개 전부가 아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동전을 던지는 것에 비유하면 동전을 던져 가지고 앞면이 모두 나올 확률인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는 3510개의 동전을 던져 가지고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 그건 확률적으로 2분의 1을 3510개 곱한 겁니다.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희박한 확률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논의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무슨 음모론이라는 것은 정신줄이 났거나 아니면 정신이 그냥 그냥 정신줄을 났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두 가지 중에 안 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다 판명이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조작을 했냐 어디서 어떻게 조작을 했냐만 논쟁적으로 남은 겁니다. 어디서 조작했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작했냐 안 했냐 문제인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대통령이 덮는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한동훈 씨가 덮는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검찰이 덮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덮는 것은 대통령 몸의 자격이 없는 거고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 벌 받을 겁니다. 벌 못 받으면 나라가 망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4.15 총선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4.15 총선은 3510개가 아니고 3485개 읍면동입니다. 3485개 읍면동.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좀 많습니다. 광주하고 조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전국에 다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남 전북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4.15 총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전남 전북은 마이너스 값이 많죠. 조작을 안 한 지역이 꽤 많다는 겁니다. 3.485개인 겁니다. 3.485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이런 선거 데이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만든 겁니다. 이거를 만든 주체가 북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정원 감사는 선관위 를 생각해 가지고 해킹 때문에 그런다 했는데 그거 해킹 아니고 그냥 내부자 소행인 겁니다. 선거를 조작한 범죄는 한국 사람이 한 겁니다. 북한이 한 것도 아니고 해킹 이런 거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주체가 선관위가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체 평균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8.79니까 플러스 이런 8.79 비슷하게 나왔을 테니까 한 18% 정도 조작을 했네요.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다 합쳐 가지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빼게 되면 총 조작규모가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대략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좌가 3.9 대통령 선거고 우측이 여러분들 4.15 총선인 겁니다. 3.9 대통령 선거하고 4.15 총선의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2017년 대선 대선 부터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거는 좌측은 3.9 대통령 선거 우측은 4.15 총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오늘 어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한 번 정리정돈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끔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의 앞부분입니다. 전국의 앞부분.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죠. 3.485개 가운데서 앞부분 앞부분의 이름들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그다음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충북 전남 이렇게 해서 뒷부분인 겁니다. 전남 전북만 좀 예외적이죠. 조작을 안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는데 조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완전히 더블당한 차익값이 플러스만 나오고 미래통합당한 마이너스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정리하게 되면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제작해서 제공한 소위 3천 개 이상의 은면동에 대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데이터 분석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을 보면 보면 그냥 뭐 명확하게 정리하면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는 2020년도 4.15 총선은 물론이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서 더블당 후보가 함께 표를 더해주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으로부터 표를 동일한 만큼 빼앗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득표수 정감 작업, 득표수 조작값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쏘기고 발표해 왔다. 그게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어디서 했느냐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들 탐구 중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수사관들한테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다 깔아뭉개고 나라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하고 검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극대한 부정선거의 저지른 세력과 은폐하는 세력들이 한국의 도처의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많이 높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를 보시게 되면 이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 대통령실이 선거 사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는 그냥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의 여러분들 입종의 수행원들이기 때문에 밑에 여러분들 부재가 아주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폼만 잘떡 여러분들 차리고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의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노출된 지가 4년이 흘렀습니다. 윤 정부가 등장한 지 거의 2년째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를 받는 수준입니다. 반나절 정도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4년이 지나고 윤 정부가 기대를 모은 상태에 출발한 지 2년이 됐는데 지금도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웃성을 치니까 그냥 폼으로 뭡니까 만남도 한 번 추선하고 한 번 덜어주는 것도 분을 사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전혀 앞으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하지 않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제가 두 분하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국민의힘의 가장 여러분들 수뇌부 가운데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거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니까 유권자입니다. 전화상으로 고성을 올리면서 뭡니까 내한테 이런 이야기 하려면 다음에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화를 길길이 낸 내용을 단톡방에 올린 것을 제가 접한 적이 있고 또 한 분은 직접 중진 의원하고 이런 통화를 했는데 딱 잘라가지고 뭡니까 4.15 총선 부정선은 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선 의원입니다. 다선 의원이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이 대표적인 인물이 전화상으로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저는 말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선거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고 그게 용산 대통령실의 스탠스고 그게 윤 대통령의 스탠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대통령실을 가서 보고를 했는데 참 앞으로 기대를 모을 겁니다.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본질을 딱 볼 수가 있으면 애시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2월 1일 목요일 날 어제 선거 면담에 대해서 이 이병화 노르웨이 대사께서 올린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을 2시간 면담했고 거기에는 김영철 예비 중장 박주연 변호사 조양근 국토본 투쟁본부장 외의 전문가들이 함께 갔다. 이 내용이 나오고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셨던 오경영 씨께서 어제 용산 방문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을 비롯해 비서관들이 상당히 환대를 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다 노트에 적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안 만나 주는 것보다 낫죠. 안 만나 주는 것보다 나은데 이 황상무 수석 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난 시간은 40분 설명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1시간은 비서관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한 대여섯 시간처럼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수석 비서관이 들은 게 40분인 겁니다. 그리고 비서관들이 1시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15 총선 끝난 지 4년 윤정부 등장한 지 2년 잔뜩 배려 가지고 여러분들 대여섯 시간처럼 발표할 거라고 바리바리 여러분들 자료를 준비해 간 그런 전문가들한테 황 수석 비서관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할애한 시간이 40분이고 비서관들이 1시간인 겁니다. 저는 안 만나주는 것보다 낫죠. 안 만나주는 것보다 나은데 그런데 딱 40분 준 겁니다. 한 번 설명해 보셔 이렇게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이 목숨을 여러분들 그 정도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비서관 안 끼기에는 10시간 설명해도 다 소용없는 일인 겁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뜻이 없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의 뜻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이유야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짐작되는 감은 있지만 윤 대통령 께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이름 덮이고 4월 10일 총선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면 책임이 뭡니까? 구할은 다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죠. 헌법상 대통령 책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분이 이야기가 40분 수석 비서관께 설명했고 40분 수석 비서관에 뭘 얼마나 이러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까? 수석 비서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비서관 함께 이러면 1시간이나 100시간 이러면 소개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샛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만하고 국가와 국민시행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이렇게 이러면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들 이렇게 나오면 환상을 심어주는데 제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고 관내 사전투표사전투표수 레벨에서 계속 카운팅하고 관내 사전투표 조작 방지를 위해서 우정사업본부하고 경찰청 정당이 해법해 가지고 감시감도 가고 이런 사안들이 보완책으로 이제 논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상황이 익은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 특히 선거 부정 문제는 그거는 대통령의 결심이나 결단이 없이는 진행되기가 힘든 거죠. 자 어제 말씀드렸는데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젊은 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세월이 30년 한 30년 이상 흘렸죠. 흘렸지만 이 선거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선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또 개인적인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자기 문제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 항상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 사회 현상을 현상에서 일어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그리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가설을 입증해가는 대단히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접근한 태도를 한치도 벗어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론인 출신들하고 아주 다른 겁니다. 언론인들은 닥치고 여러분 처음에 결론 내고 접근하겠지만 젊은 날 사회과학으로 훈련을 여러분들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아주 뭐죠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확정적 사실은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왔다 이거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그냥 확정한 겁니다. 그 확정한 것은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검증을 마친 겁니다. 검증을 마치지만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냐 이거는 여전히 가설입니다.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여전히 유력한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소화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도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조작을 했냐 어디서 조작을 했냐. 이 인간들이 선거관리비원회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인간들이 어디서 손을 댔냐는 문제는 여전히 유력한 가설들이고 확정적 사실이 되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범인이 잡혀야 하는 확정적 사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도덕질한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질을 했냐 안 했냐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라는 것은 다 밝혀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채 논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월 1일 날 사전 조작의 치밀함 관내 관외 방법이 달랐다 내용을 장영우 여러분들 대표가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가 보낸 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수의 3,484개가 있는데 이 4개에서 사전 투표가 끝나게 되면 투표함을 지역선관위로 바로 직송합니다.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4박 5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표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관내 사전 투표하면 물리적 개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방식하고 우편 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지난 며칠간 저녁에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우편 투표는 장영우 대표 이야기는 관외 투표 인수는 조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편 투표 봉투를 본인들이 정한 득표수에 맞춰서 갈아치기를 하는데 갈아치기가 바로 우편 집중국 위정부를 비롯한 우편 집중국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1월 31일 날 공 박사님의 방송 가운데서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관내는 조작이 없었던 것 같고 관내는 무지막지하게 한 것으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내는 지역선관위 협조가 없이는 안 됩니다. 관내는 조작을 하고 안 하고는 지역선관위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 집중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방송이 계속되면서 부정선거의 실제를 훨씬 더 뭡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더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과학하는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과학하는 사람의 태도는 처음부터 닥치고 결론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그렇게 끌어내지 않고 이렇게 작은 여러분들 정거물들을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날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장영우 대표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게 되면 그 메일을 읽고 뭐가 핵심이고 뭐가 여러분들 내가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가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오랜 기간등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잘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명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제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이 문제가 더 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인간을 잘 훈련시켜서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을 규명하도록 돕는다고 제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박해를 당하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진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훈련을 잘 시켜 가지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연구도 시키고 여러분들 말도 훈련도 시켜 가지고 어느 날 뭡니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공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부정선거가 발생해 가지고 대통령님과 모든 사람이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대열에 가담했는데 네가 가 가지고 사실을 다 까발리게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데 힘을 더해라 그렇게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작 방법을 장영우 대표는 그동안은 개표가 끝나고 집계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장영우 대표가 새로운 과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집계가 끝나기 전에 이미 다 손을 만져 가지고 개표 상황표에 나오는 투표 용지 교부수가 다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검증을 필요로 하겠지만 대단히 유력한 가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산조작으로 득표수 조작이 이미 그때 다 일어납니다. 이후에 위조 투표 투입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보시죠. 2020년부터는 개표 상황표와 개표장에서 공개가 되고 개시가 되면서부터 개표 상황표와 공표되고 집계 시스템에 입력되는 시점부터 조작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관내 사전 투표자 수 뻥튀기는 투표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실행됩니다. 지금까지 분석 경험으로 미뤄보면 실제 투표자 수와 관외 투표자 수 본인들이 조작하려고 하는 목표 투표자 수를 고려해서 시간대별로 배분하여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통합명부 시스템이 보이지만 숫자는 뻥튀기된 숫자고 투표함에 투입된 숫자와 발표된 숫자만큼의 불상의 방법으로 투표지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에 기록된 숫자는 뻥튀기된 숫자입니다. 이게 뻥튀기 됐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장영우 대표가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집계 조작이 아니고 집계 조작 이전 단계 2번 3번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전산 조작과 실무 위조 투표 투입이 이루전 같다 그런 주장을 지금 펼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장영우 여러분들 대표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며칠 년에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계속해서 만져온 것 같다. 저도 방송을 진행하고 새로운 정보를 취업하면서 선거부정의 실체를 계속해서 먼저 더 이름대로 다가가는 겁니다. 실체에.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게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 온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변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차익값 자료입니다.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 차익값 크기가 오차범인 0에서 3%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크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플러스 5.8% 평균값이 마이너스 5.8% 100%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검증을 한 것이 이 인간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밖에 안 되는데 이걸 22.96%로 뻥튀기를 했구나. 7.49%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린 다음에 거기에 삭보된 37,473표의 위조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진교훈이 함께 더해줬구나. 진교훈이 거소투표에서 372표를 얻었는데 선관위가 보너스로 372표를 더해 가지고 743표라는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에게 발표했구나. 이걸 찾아낸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교훈의 사전투표율이 65.7% 당일투표율이 48.5%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조작한 것은 검증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그래서 제가 2월 1일 날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죠. 역대 선거 사전투표를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10월 11일 강서부총장 보궐선거 이전에 이미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온 것 같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장영우 대표의 말씀을 의하면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자 수를 뻥튀기할 수 없으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해서 조정해온 것 같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하고 우편투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관내 사전투표가 크기 때문에 그 역량은 관내 사전투표 조작 방법에 크게 여러분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대 총선의 12.2%였거든요. 2016년입니다. 이게 21대 총선의 26.7%로 뻥튀기해야 되거든요. 선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모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광고를 치더라도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12.2%에서 26.7%로 변경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거죠. 아, 이 인간들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위조 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쑤셔 넣어줬는데 그 예형연습을 계속 진행해 왔구나. 여러분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6회 지방선거가 11.5% 사전투표율이었는데 7회가 20.1%입니다. 8회가 여러분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6%입니다. 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한 달에 안 됐을 때거든요. 조심을 엄청 안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이 26.1%거든요.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2022년 3구 대통령선거가 36.9%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율을 계속 만져왔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전투표율을 검증할 수 없고 개수 카운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율을 계속 만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런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15 총선은 사전투표율을 26.69%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정을 해보게 되면 6.70% 정도 부풀리기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2020년 4.15 총선에서 297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추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 사전투표율을 36.9%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한 5.50%를 부풀리기 한 것 같다. 242만 표를 집어넣은 것 같다. 120만 표 훔치고 120만 표 더해주고 그러니까 선거를 사기치는 체력들이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서 방심하지 않고 4.15 총선 정도 이름 조작했으면 297만 표 이름 조작했으면 당선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를 만져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를 만져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겁이 나면 이렇게 20.1에서 20.6%로 거의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 찍소리 못할 거라고 보면 왕창 여러분 조작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여러분들 키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윤 대통령이 찍소리 못할 거다 하면 여러분들 화끈하게 조작하겠죠. 윤 대통령이 찍소리할 거다 하면 여러분들 화끈하게 조작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제를 집중료를 탐구하게 되면 감도 늘어나게 되고 많은 데이터 이면에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갑자기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5.43%였는데 22.96%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온 겁니다. 계속 그래서 위조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뭐하고 일치하는 거 하니까 바로 장영호 여러분들 장영호 여러분들 대표 이야기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서로 뻥튀기는 투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를 기록된 숫자는 뻥튀기된 숫자입니다. 뻥튀기를 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만 뻥튀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뻥튀기를 해온 겁니다. 큰 업무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2020년 4.15 총선에서 조작만 된 게 아니고 전보가 다 밝혀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해온 겁니다. 부정선거를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짱 하고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실력을 닦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여러분들 집어넣은 거 하고 4.15 총선에서 297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일어나면 완전히 대승하는 겁니다. 더블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낱낱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계속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보도했던 내용하고 장영우 대표가 주장한 거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든 겁니다. 아무도 사전특교자서를 측정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먼저 선거 결과를 조작해온 겁니다. 누가? 해킹이 아닙니다. 북한 해킹도 아니고 그냥 누가 해왔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해온 겁니다. 계속해서 선거를 자기들 식으로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회는 선거인 명부를 아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관위는 근심 걱정이 없느냐 왜요? 근심 걱정이 많죠. 이게 여러분들 발각이 되면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모가지가 날라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겠지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여러분들 더 야무지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가 있는데 딱 한 번을 여러분들 과감하게 하자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까지 날인하라고 저렇게 야단법석을 지으니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딱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딱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날인 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그 프린트를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뭐죠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밀어붙이지 않을 거니까 끝까지 버티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번도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정도까지 다 알려진 겁니다. 투표관리관에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그걸 인쇄 날인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조 투표제를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 알만한 사람은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인쇄 날인을 이 사람들이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더 하면 된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한 번만 더 위조 투표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백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 선거를 다 장악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선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완전히 구원받을 거고 그래서 딱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다른 번 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계속해서 프린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여러분들 성공시키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먹어치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깨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도 이러면서 거론이 됐고 관외 사전투표를 어디서 조작하는지도 다 이제 밝혀지게 됐고 관외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는 것도 상당히 뭐죠 방법들이 다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겁이 있으면 두 번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그냥 눈도 있고 하니까 적당하게 국민의 힘도 일부 갖고 더블당이 승리하지만 압승을 하지 않는 그런 구도로 적당히 만든 다음에 상대방을 방심하게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왕창 조작을 해 가지고 그때 전부를 그냥 대한민국을 접수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은 4월 10일 날 대한민국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좀 참았다가 대선에 선택하느냐 그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겠죠. 조작을 하는데 얼만큼 심하게 할 거냐 문제는 본인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공 박사님 두 번째가 안 가깝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다 젊고 그 사람들이 이런 욕심이 절제할 수는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급한 마음에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본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면 한번 의견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하긴 하는 거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일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누구도 여러분들 찍소리 안 할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화끈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은 찍소리 안 할 거다. 그리고 국민들 왁왁거리지만 대다수는 그냥 구덩구덩구덩 이불 속 독립만시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다 이제 배가 불러 가지고 아이고 공 박사님 알아서 좀 해 주시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돈이나 벌려고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그 인간들이 다 아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찍소리 안 할 것이고 윤대 대통령도 찍소리 안 할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도 찍소리 안 할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일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찍소리를 못하더라도 후보자들 가운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인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인쇄 날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차하면 뭡니까?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을 다 파쇄 소각해버리고 인쇄소에서 새로 찍어서 이런 투표함을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시간을 미정비정 끌어가면 되니까 대법관들은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거침없이 일본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 왜 국민들이 들고 안 일어날 거다 이야기죠 국민들이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으면 선거 무효소송 발생하더라도 그냥 다 가짜 투표지 집어넣어가지고 투표함 속에 법원에 넘기게 되면 법원이 뭡니까 6개월 안에 끝내지 않고 3년 4년 끌어가게 되면 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요절 내자 이번에 대한민국으로 그냥 요절 내는 게 좋겠다 재야 전문가는 이번이 좀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일본 할 거다 무조건 일본 한다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겁니다 국민들도 책임이 참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자유인으로 살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곧 여러분들 봉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참거나 뭐 아주 선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날인할 수 있으면 수만장 수십만장 수백만장 다 여러분들 위조투표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는 다 태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2020년 4.15 총선 진구에 전국 폐기물 여러분들 처리장 하재 사건 다 태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 태워버리면 되거든요 선거 끝나면 다 끝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여러분들 의원들 좀 적당히 구워삶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대탕 넘어가게 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위조투표지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한대로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으면 끝까지 미루는 겁니다 우리는 위조투표지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 먹어가지고 우리들 세상으로 다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여러분들 다 브레이크를 걸겠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 다 만들어가지고 빳빳한 거 만들어가지고 몇 놈이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그냥 투표함 이름들 다 태워가지고 투표함에 들어있던 진짜 투표 지름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빳빳한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인체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쑤셔 내가 투표함에 속에 집어넣게 되면 선거 무효소송 6개월 끝내라 하자면 한 3, 4년 전이면 끝나게 돼 좀 더 연기하게 되면 우리 세상 올 건데 뭐가 그런 걱정이냐 이야기죠 윤석열이나 입 다물 거고 한동훈 이러면 입 쳐다듬을 거고 다 이러면 입 다물 거고 언론들은 뭡니까 다 이러면 하늘 쳐다볼 거고 국민들은 찍소리 못할 거고 구덩구덩 하지만 뭡니까 이불 속에 독립만시 부를 거고 끝난 거죠 그렇게 먹을 거다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내 눈에는 훤히 보이는 겁니다 화끈하게 밀어붙이더라도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이나 국민들은 꼼짝 못한다 이야기죠 몇 놈이 뭡니까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다 태워버리고 투표함 속에 다 새 투표지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 주면 대법관들이 여러분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한 4년 여러분들 뭉개면 그럼 2028년이나 2029년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다 여러분들 바꾸고 난 다음에 그래서 좌익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가는 겁니다 조선민족이 그런 겁니다 조선민족이 그런 겁니다 조선민족이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북한 정권이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80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훨씬 더 화끈해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인쇄 날인에 목숨 거는 이유는 정말 선거관리위원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이 인쇄 날인 소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기에 프린트하는 그것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바로 끝장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영남권 의원들이고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등 돌릴 일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한테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할 때까지 했는데 선관위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4.15 총소년에 3,508개의 이런 소위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투표용기에 그냥 인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목숨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해온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목숨 안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하면 끝인 겁니다 한 번 여러분들 더 선거에 당선되면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국회의원 되면 땡인 거지 뭐 나라가 이런 꼴로 가든 망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대통령 해먹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노 난 대통령하고 땅인데 남이야 죽든 살든 내가 알 바가 아니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나라 일이라는 것은 그냥 국민을 보호하거나 국민을 위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먼저 지식이 봉급도 올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분들의 개인적 역량은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이분들이 밀릴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밀릴 걸로 보냐 이분들한테 강한 행동 동기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영담권에 여러분들 있는 거고 누가 무난지 간에 우리는 안전빵인 거고 그리고 선관위가 이러면 크게 척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눈이 있으니까 우리는 2주 안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면을 세울 수 있는 거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 보통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골로 가고 나라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닌 겁니다 지금 내 뱃속에 있는 밥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할 수가 있으면 이것만 여러분들 찍을 수가 있으면 그럼 원하는 결과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에이머 팍 받은 위조 투표지 만드는 면은 그냥 다 무사 통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래가 이런 투표함에 꽉 채워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들 판사들이 다 뭉개고 뭉개 가지고 4년 5년 여러분들 계기면 누가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짜 투표지는 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고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완전히 막장 드라마 수준이 아니고 나도 나도 조선 사람이지만 참 대단한 조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아무리 국힘의 이름 특별위원회가 아우성을 치더라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대통령 이름 났으면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은 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아예 안중에 없습니다 내가 윤 대통령 여러분들 함께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꼭 물어봐야 아냐 이야기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은행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월 송도이동 아파트촌이 여러분 고급 아파트니 밀집된 구역에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에 법정 정언을 했지 않습니까 1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몇 천장 나왔지 않습니까 몇 천장 나온 거죠 1장기 1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몇 천장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내 기억은 몇 천장일 겁니다 이거를 투표관리관으로 일했던 공무원께서 대부분의 이름들 출정해가지고 이거를 본 적도 없고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 재판의 정인으로 출석한 투표관리관란의 날인을 책임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은 이런 투표지는 자신은 모른다 투표소에 그런 투표지가 없었고 뒤늦게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듣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정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날 대법원 법정에 여러분들 방청객으로 참여한 이병아 노르웨이 대사께서도 제 자신도 방청석에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 투표관리관은 정인선서를 하고 1장기 투표지를 찍은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투표 사무원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투표록에 기록을 하고 재발급이 돼야 되죠 이런 1장기 투표지를 받아서 기표도장을 찍을 그런 투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철저한 궤변으로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선거관리비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에 투표관리관 4인을 날인하도록 주정되고 있으므도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을 제작 사용하고 투표관리관의 투표지관리감독을 무력화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선관위가 가진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개인인장을 지참하여 투표소에서 날인대장의 사전에 등록하여 투표지 발행을 하여 투표지 위조를 막기 위해 투표관리관 날인하를 만든 것은 최근 수년간 선거에서는 완전히 무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과 무도한 자들에게 선거관리를 맡기고 또 4월 10일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무지막지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읽으면 우리 윤 대통령이 참 대단한 사람이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내가 볼 때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인물인 거죠 벌 받을 겁니다 앞으로 벌 받죠 그래서 어쨌든 민경욱 의원께서 1월 12일 날 첫 보도를 내보냈는데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에서 2주간 시간을 지고 선거관리원으로 하여금 개인 도장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방안을 마련해서 오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3주가 지났거든요 그 사람들 협조 안 하겠죠 그게 여러분들 참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인세나리는 정말 선거관리원의 최후 방어선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 확보하고 있으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저로서는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선거가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좌측이 2022년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차익합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고 그 다음 오른쪽이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년도 그렇고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실시했던 강서구청장 선거도 다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자료도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시도의회의원선거 2020년 4.15 총선이 다 이 차익값을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죠 이 자료를 만들어주신 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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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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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은 극히 정상공정선거 모범다반지 이렇게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표를 훔쳐가지고 표를 옮기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표를 이게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자 수의 12.5%만큼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새로운 조작법을 사용했지만 방법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래 나오거든요 17.5%만큼 훔쳐가지고 17.5%만큼 더해준 거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소위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들 표를 훔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이동시킨 방법을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도 선거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뻥튀기해가지고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 탓을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는데도 여러분들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크기만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확정적 사실은 선거관리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확정적 사실인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이 선거 데이터가 가르쳐주지를 못하거든요 선거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야 전문가는 그동안 조작을 집계 조작을 해온 것 같다 맹주성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서버에서 많은 부분을 조작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장 대표께서는 2번 3번 사전투표 실시되는 동안에 이미 조작이 들어갔고 개표 상황표 자체가 이미 조작된 개표 상황표가 나오기 때문에 집계 조작 이전에 여러분들 작업을 다 마친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뭐 훤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께서는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니 공 박사님은 어떻게 여기서 규칙을 찾아 냈습니까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사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 가운데 연구 논문 가운데 이 자료를 구하기 힘든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 논문들 같은 경우는 숫자를 만드는 그런 시뮬레이터 그런 숫자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숫자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숫자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은 대부분 연구 주제가 먼 거 아니까 숫자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숫자가 막 숫자가 큰 덩어리가 있으면 그 숫자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더하고 전망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도 이런 선거 데이터 이런 선거 데이터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오면 그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제야 전문가가 완료를 해 준 겁니다 그 규칙을 어떻게 찾아냈냐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차이값이 큰데 부정선거가 없으면 차이값이 0에 가깝다 그럼 부정선거가 일어난 상태에서 0에 가까운 상태로 수렴을 해 나가게 되면 어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그 선거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조작값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께서 박사학위를 하지 않으셨지만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칙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선관위의 여러분들 관련자들은 이렇게 발각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실용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조작해서 그냥 발표하고 그다음 땅땅땅 홍길동 당선자 인격증 낙선자 이렇게 발표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재벽 이런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그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낸 선거 데이터가 중앙선거 관련해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2014년 선거 2016년 선거 2018년 선거가 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가지를 잡힌 겁니다 이렇게 발각될지 몰랐습니다 전혀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선거 데이터를 그냥 누가 추적을 하거나 분석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왜 너무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산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다운로드를 받으면 뭡니까 그냥 며칠이 지나면 완전히 해부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걸린 겁니다 사실 저도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활용한 조작값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이론적이기 때문에 차익값이 큰 상태에서 차익값이 가장 작은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진 상황까지 데이터를 수렴시켜 나가면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창발적이고 창의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선관위를 그냥 무력화시키고 그냥 굴복시킨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이 도둑질한 작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니까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환장할 일일 겁니다 매일 공박사업 합니까 그 작물들을 다 공개를 하니까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 짓을 한 겁니다 그 짓을 해 가지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어떻게 조작했는지도 완전히 확정적 사실로 다 드러나겠죠 자 이 윤 대통령하고 선거 사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는 그런 박주연 변호사라든지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님이라든지 장영우 여러분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보니까 한 유튜브 방송에 이 선거 문제를 잘 아는 한성철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께서 가 가지고 윤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해서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자기가 누구든지 여러분들 호기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자기가 24만 7,070초 차이로 이겼다고 하는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궁금함을 가졌을 겁니다 본인이 26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겼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 선거가 조작된 걸 잘 알 겁니다 자기 선거가 이렇게 조작이 된 걸 자기가 260만 표 이상 차이로 승리한 것도 잘 아실 거고 자기가 경상북도 대구 강력시의 조작값이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선이 된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 모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당선인 신문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초기에 이미 이 문제를 덮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당선인 신문에 이미 이 문제를 덮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11월 달에 국민의힘이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해가지고 선거가 지금 두 달 앞서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라고 여러분들 선관위를 조우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여러분들이 힘이 가장 셌던 출범하고 여러분들이 2년 정도 그 귀한 시간을 윤 대통령은 다 여러분 날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의 공직선거에 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 전후해가지고 아주 공직자가 여러분들 법의 처벌을 대상이 될 수 없는 당부성 말씀도 선관위에게 발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공정선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 한 번 하신 게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윤 대통령 자신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냥 은폐하기로 굳게 결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침묵 모드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천 전 중앙순간위 노조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주변 사람에게 설득을 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을 착하게 보시면 윤 대통령은 잘 알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걸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물론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 안 했으니까 내가 물어보지는 안 했죠 그러나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 물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건 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다 꾸미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모른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뭉개는 겁니다 그러나 뭉개는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를 완전히 유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무슨 당무개입 차원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깔아뭉개는 그런 것은 그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우를 받을지는 세월감에서 판가름 나겠죠 본인이 뭐 어떻든 간에 사람이 이러면 어떤 행위를 할 땐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이 되기 위해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자기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설명했지만 경제학에서 이런 중요한 경제 경영학에서 주인 대리인 문제의 전형적인 경우가 지금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런 고난을 위임했는데 대리인이 딴 마음을 품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서 행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주인 대리인 문제로 지금 윤 대통령의 행위나 행동이나 은행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지만 전형적으로 경제 경영학 분야에서 잘 다루지는 주인 대리인 문제처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살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과학적인 설명인 겁니다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말하는 바디로 보면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대한언론이라는 그런 인터넷 신문에서 중국과 북한의 총선 개입을 막아라 이렇게 한 분이 서성환 국제자유주권 총영면 한국본부 사무총장이 말씀하시지만 중국과 북한의 총선 개입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이지 중국의 개입이나 북한의 개입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선거 문제를 다루시는 분도 그냥 선관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편안하게 중국의 개입 북한의 개입 이야기하시지만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핵심이자 요체라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역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의 주역이지 액국계 이름도 중국을 돌리지 말고 북한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건 좀 솔직해지자 이야기죠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선관위는 중국과 북한의 선거개입을 방침해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의 미필적 동조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부정선거 를 한 겁니다 특정 정당과 여러분들 결탁해 가지고 이 서성환이란 분도 중국과 북한의 선거개입에 대한 책임의 많은 부분은 선관위로 귀결된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이러면 중국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현 정권이 선거 형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선관위를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지난 선거 범죄를 밝히지 못하고 4월 10일 총선을 치르면 결과는 뻔하다 옳은 말씀인 거죠 일부 울국 투사들만 비반을 맞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100배의 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역부족의 시간이 별로 없다 국정원이 다 밝혔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투표 결과도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선거자들도 조작할 수 있고 중복투표도 할 수 있고 제3회 장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도 대량으로 찍을 수가 있고 그걸 다 밝혔지 않습니까 공적기관 가운데 그래도 국정원이 최고 일을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다 깔아뭉개인 거죠 그리고 그때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국정원장이라는 사람들 다 모가지에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저지른자 문제를 제쳐두게 되면 저지른자들은 특정정당과 야합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부정의 주역이고 북한 여러분들 해킹이나 중국의 여러분 개입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그걸 내가 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덕열 대통령은 선거부정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고 당선인 신분도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결국 국민의 이익을 방기하고 이 선거 문제를 필사적으로 뭐죠 은폐 내지 방조 내지 뭐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다 한걸음 드남 대통령은 헌법의 책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은폐한 윤대통령의 은행이다 그거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덮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런 결정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책임지는 날이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선거가 완전히 와해돼 가지고 나라가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체제의 변화뿐만 아니고 외교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의 책임은 윤 대통령이 상당 부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제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 자리를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또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결정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당할 고생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참 아프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는 선관위가 일으킨 내란입니다 그리고 그 내란 위에는 특정 정당이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내란을 범한 겁니다 선거의 이름으로 외세 개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해킹이니 중국 해킹이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가 뭘 이야기 합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주체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선거 시스템이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지 북조선이나 중국 공상당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510개의 음면동 자료를 조작한 주체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주어가 누구고 동사가 뭔지를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3510개의 음면동에서 후보별 득표서를 조작한 주체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한 상태에서 선거 부정을 완전히 뭔가 수면 아래로 깔아뭉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겁니다 북조선이 아닌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맹쾌하게 정리합시다 원인과 결과를 대한민국 선거가 계속 이렇게 깔아뭉개는 원인이 뭐냐 대통령이 깔아뭉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누가 했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한 겁니다 그럼 이 부정선으로 누가 가장 득을 받냐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원회 여러분들 합동작전을 해서 사전투표를 이렇게 조작을 해온 거죠 그거를 뭐 두리뭉실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착하시인데 주변 사람들이 말이 아닌 겁니다 제 이야기에는 주어와 수로가 명확해야 주어와 수로와 목적어가 그런데 한국말 자체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그걸 명확히 정리해야 그래야 인과적 사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깔아뭉개시는 주역이시구나 부정선거의 주역은 선관이구나 이익을 가장 많이 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는 왜 침묵하냐 본인이 이익이 되니까 주인 대리인 비용에 따르면 국민이 국민이 주인이 대리인인 먼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런 봉급을 주는데 다 지가 뭡니까 대통령 되고 나오고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전행적인 주인 대리인 비용이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파국이 오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선거 부정 문제를 안 다룰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과학적인 분석이면 감으로 감으로 그다음 소원으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감각 감으로 우리 대통령 감각을 보니까 초기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론적 뺏가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딱 전망을 하는 겁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로 보면 그 양반들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이익이 때문에 더불당 민주당이 뭡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했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는 부정선거를 실행했고 이익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겁니다 뭐 딴 게 있냐 국민의힘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 이익이냐 국민의힘은 누가 보장해줘야 아무도 국민의힘을 보장 안 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겁니다 세금만 내라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금만 내고 뭡니까 너희는 노비니까 너희는 노예니까 그냥 세금만 내고 그냥 우리가 우리 이익대로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오기라 세금만 내 세금만 안 내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하고 여러분 나올 때 기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여러분들 뭐죠 경주에서 뭡니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 땅에 못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표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표 얻고 나니까 뭡니까 아 여러분들 뭡니까 부정선거 못 다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죠 집순이님께서 윤 대통령께서 탄핵 위기와도 막아줄 의지가 별로 안 생깁니다 아니 내가 우리가 왜 막아줘야 됩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뭐 어떻게 난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가 하네 뭐 너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대위탈을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덮을 겁니까 여러분 공병호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렇게 선거대위탈을 다 조작해가지고 그냥 세상이 다 알 정도로 다 밝혀놓은 거 아닙니까 옛날 조작법 4.15 총선은 사전투표 조사의 25% 증감을 했습니다 12.5%만 훔쳐가지고 12.5%를 더해 준 겁니다 25% 증감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10월 11일 날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한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 방법으로 환산하게 되면 선거인수 균으로 플러스 6.7% 했던 만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부풀리게 한 겁니다 x축은 차이칱 크기고 y축은 그 차이칱 크기에 해당하는 선거구 숫자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 이거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이렇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완전히 핫바지로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런 큰 선거를 조작을 못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을 때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조심을 했죠 조작가가 낮았습니다 그다음 보니까 영 핫바지거든요 그렇게 2022 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35%를 조작하고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는 울산 남구가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때 핫바지를 본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핫바지 너는 죽어라 하고 간 게 뭐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역대 상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값이 35% 사전투표자는 35%입니다 4.15 총선이 25%지 않습니까 완전히 윤 대통령은 뭡니까 핫바지가 아니라 초 슈퍼 울트라 핫바지로 본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여러분 한 달에 안 됐을 실시됐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조심을 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4.15 총선보다 10% 정도 더 얹은 35% 조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핫바지가 아니라 완전히 바보 병신으로 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찍소리를 못하니까 국민의힘 찍소리 못해 윤석열이 찍소리 못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찍소리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심하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했는데 그다음에 인요한이 해가지고 여러분 혁신위원회 해가지고 쿵짝짝쿵짝짝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김기현이 치고 그다음에 여러분 한동훈이 등장해가지고 폼 잡고 다닙니다 안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아무리 내 지력을 동원하더라도 너무 화끈하여 할 것 같아요 화끈하여 해가지고 뭐 탄핵되고 뭡니까 그냥 헌법 뜯어고 어쩌고 그렇게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뭐 별일 있겠나 공박사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 안 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4월 10일 총선까지는 열심히 해서 도덕질 얼마 있는지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위가 내란을 저지른 거거든요 선관위라는 조직은 1년에 9천억 이상을 쓰고 3천 명이름 조직원이 있는 것은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라고 생긴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뭡니까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해 온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 그러니까 대통령 책무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뭡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합바지로 봤으면 2022년도 대통령 등장하고 여러분들 한 달 만에 실시된 선거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10월 11일 선거하고 얼마나 오랜만에 실시간까지 참해야 무서도 지금 접촉한 택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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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밥